워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그동안 활동하던 동맹을 떠나서 새로운 동맹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INS라는 동맹으로 저희 서번에 랭킹 1,2위를 다투는 동맹인데요 해외 동맹입니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서번에 1,2위 수준의 상위권 동맹은 가입 전에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서요 이렇게 간단히 메시지를 보내봤는데 뭐 왜 오려고 하느냐부터 해서 그러면은 기회를 주겠다 해갖고 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동맹을 떠나서 새 동맹으로 이적하였습니다 새 동맹은 서버 전투력 순위 2위 INS입니다 새 동맹으로 위치 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쟁탈전 때문에 여기다 모여 있는데요 저도 이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번에 1,2위를 다투는 동맹이다 보니까 오늘 바로 수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동맹에 적응을 좀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